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발레단 수상부 형수 김리애고요. 야구 시구는 솔직히 처음 해보는데 되게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요. 평소에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구까지 맡아서 너무 시구시켜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열심히 잘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넥슨 히어로 화이팅! 넥슨 히어로 화이팅! 넥슨 히어로 화이팅! 넥슨 히어로 화이팅! 제발! 넥슨 히어로 화이팅! 추억! 이사 finden quemetari의 정신상위원장 이 상태에서 저랑 반대로 껍을 불러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까지 S라인 왜냐면 포장 포장 간식은 모든 지혜를 발휘합니다 원하는 대로 계속 한 다음에 해당 카드를 챙겼습니다 터툰씨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찍으면 안 돼? 카메라 나와요 계약이 되는 해당 카드 국민들과의 KB국민카드 근데 지금 이라고 미루에 해보고 싶어해요 한 번 들려고 해요 어디까지 불러요? 물지 마시고 좀 더 해주세요 비비 앤 전 여태의 연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잘 밖에 돌아요 그다음 이렇게 손 amazing 이렇게 손 잃으려고 그랬죠? 괜찮죠? 왜요? 아니야 아니야 그 방법으로 하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쓰여야 돼요 제가 이것을 담습해서 다리를 해달라고 치마 아래로 이렇게 막 러셔서 이 위에 치마 입으시면 안 돼요? 긴바지를 입고요 어차피 거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쪼바지 입었잖아. 쪼바지 입었잖아. 반바지 입고 입었잖아. 지금 이 복장도 더 좋은데. 이렇게 입어요? 이렇게 입는 게 많다. 그건 좀 나중에 상의를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고요. 폼부터 일단. 우리가 다 이렇게 해봐요. 돌고 들어야, 돌고 들어? 아니, 가볍게 돌시고 말로만 한번 여기서 설명하면. 돌고 던지는 건가? 폼 한번 여기서 폼만 해볼게요. 자, 포수예요. 괜찮은데? 이거 만화에서 보는 거 같아. 이 노래를 좀 최대한 노래 보고. 일본 만화 보면 이런 거 있거든. 야구 만화. 예, 그게 이제 이슈가 될 거 같아. 10초만. 공은 더 안 던져봐도 돼요? 네, 잘 멀리 있어요. 내가 여긴 맞을 거 같으니까. 후라이 해도 돼, 해보니까. 길이. 이 노래부터 내린 선을 한번 누르고. 이게, 아는 사람을 한번 우측을 확인하고, 밀키암을 육아 중인 선을 하네요. 다시,ancies. 왜 천지에 속을 지ó. 이 노래부터 내리zz을 한 번 또 한 번. 완전히, 뱅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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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그뱅뱅뱅뱅뱅뱅뱅1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